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 복음은 사실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마태의 표현에 의하면 오늘 말대로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메시지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신학교 현장에서도 우리의 메시지의 중심이고 우리가 사역하는 교회의 현장에서도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증가하는 가장 중요하고 중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꼼꼼하게 이야기하셨던 것들을 마태의 공동체가 하나로 모아놓은 천국 비유의 장입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은 겨자씨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서 특히 선교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 짧고 잘 알고 있고 아주 친숙하지만 이 두 구절을 하나님의 선교의 눈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발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한 특징이 이제 56개의 견습선교사로 나가려는 일곱 분의 선교사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선교의 특징을 나타내는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1절에서 이렇게 포문을 여시고 계시죠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향신료의 기능이죠 그렇게 건조하고 단순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겨자씨는 입맛을 돋굴 뿐만이 아니라 음식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사람들에게 활력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겨자씨는 우리가 잘 알듯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민간요법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약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나 신경통이나 심지어는 호흡기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이 열과한 것만 해도 만병통치약을 생각하게 할 만큼 민간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예수님 당시의 민중들에게는 이 겨자씨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생각나게 합니다 생명입니다 살아있게 만드는 것,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 뛰게 만드는 그 상징을 겨자씨는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31절에서 겨자씨 이야기를 32절 한 구절 넘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겨자씨는 작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뭐라고 강조하죠? 이 겨자씨 작아요, 알아? 그런데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 되라고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하면서 강조한다라는 것은 뭔가 중요한 뜻이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우리 개혁 개정판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주 작은 확신을 나타내는 부사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맨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나타내는 부사는 진짜 그래, 정말 작아 틀림없이 이거는 작은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약간 오버하듯이 과장을 통해서 아주 작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인디드라고 한 것은 정말 작아요 오늘 우리 표현으로는 찐으로 작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청중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아주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시시하게 보이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예,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어떻게 보면 크고 화려하고 능력 있고 보암직해 보이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깨시고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아주 시시하지만 초라하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분명히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아주 작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32절에 중요한 두 내용을 확실히 두드러지게 만들고 확실히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비유의 의도가 보여요 32절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또 한 번 예수님의 오바하시는 강조가 보여요 보여?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됐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겨자씨가 커봐야 2, 3미터밖에 될 수 없는 풀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과장은 풀이 아니라 덴드론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역을 바꿔요 경계를 바꿔요 사람들의 경험과 현실치에서 느끼는 겨자씨의 테두리는 풀이 아니라 나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과 팔레스타인의 경험치 안에서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정로예요 경계는 정해져 있어요 자랄 만큼 자라도 거기예요 그런데 예수는 나무가 되었다라고 몹시 몹시 과장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계산과 경험치와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를 넘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벽을 넘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라는 단어 미시오라는 단어는 그래요 선교가 그래요 장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치를 넘어가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고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고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 크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계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여기 방점이 있습니다 뭐가요? 32절 나무의 가지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바하세요 과장하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무엇 때문에요? 요 단 한 구절 나무가지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는 것 나무가지에 와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인다는 이 단어는 에스겔서 17장에 나와있는 에스겔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다니엘서 4장 12절과 21절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하는 대로 70인 역본 헬라의 때오도시오 역본은 순서만 살짝 바꿨지 실제 문자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문자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예언이 본인을 통해서 성취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인다라는 것은 너부가네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이에요 온 세상의 열방이 이 큰 나뭇가지에 와서 자기의 평안한 안식처를 찾고 기쁨을 찾고 자기의 행복을 찾는다라는 이 환상이 예수님은 대담하게도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라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갈릴리에, 유다 땅에, 변방에 아주 사람들에게 시시하고 눈에 띄지 않는 지역에 있는 그것도 목수예요 블루 칼라라고요 아주 시시하고 변치 않은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예수는 내가 모든 열방에 생명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담지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가장 선교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과 열방과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 안에서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그분의 선언이요 그분의 확신이에요 초라한 겨자씨 안에 감추어진 생명력이 있습니다 시시한 겨자씨 안에 변차는 겨자씨 안에 생명력이 있고 진리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있어요 이 겨자씨는 반드시 성장한다 이 겨자씨는 반드시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 안에 안식과 생명과 힘을 얻게 한다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보하시는 하나님 나라요 그분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연약하고 초라하고 겸손하고 보잘것없지만 생명에 진심을 거는 거예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에 집중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고 내 희생이 기쁨이 되는 것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내 삶의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보하신 겨자씨의 꿈꾸는 비전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섬김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이 안에 거처를 움트고 가난한 영혼과 피부가 다른 영혼과 언어가 다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움터에서 거처에서 희망과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은 그 목적은 그 방향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것이 겨자씨의 꿈꾸는 비전 4장 넘어가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겨자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적은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꿈꾸는 자들 같지만 하나님의 현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현실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 선교사의 여정 중에서 한 이야기를 하시고 마치려고 합니다 짧지 않은 인도 선교 기간 중에서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국 비전팀이 있습니다 선교사 5년 차에 한국에 있는 청년 단기 선교팀이 인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서 있었던 신학생들과 또 이 청년부의 학생들이 같이 합쳐서 저희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개척한 가정교회 농촌 가정교회를 같이 돌아보면서 일주일 동안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인도의 농촌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전기가 하루 중에서 5시간, 6시간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길도 많이 끊어지고 비포장도로여서 사실은 차로 여행한다는 것은 십자가 지금 같은 고생이 납니다 먹는 것도 열악하고 그리고 자는 것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단기 팀은 상당히 큰 헌신을 보여줬어요 저희가 차를, 버스를 렌트를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차를 렌트를 하면 반드시 기사가 따라와요 좋죠? 부대비용 없이 기사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버스의 기사가 누구였었냐면 신두 대학생 청년이었습니다 이 대학생 청년은 가난했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자기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언스케줄드 캐스트인 불가족 천민이었어요 달리트였어요 그래서 항상 물도 따로 먹고 음식도 따로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생활의 습관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 단기 성교팀이 불가족 천민이고 힌두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첫날부터 아침 경관회와 저녁 경관회한테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에 꽂혔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 힌두 청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본 단기 성교팀 중에서 제일 열심히 가지고 기도했던 팀 같아요 단순히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다음날 버스를 타고 각 교회를 옮겨 다닐 때마다 이 몇몇 자매들은 제가 인도 농촌이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자기들 몰래 한국 음식을 쌓았어요 이 한국 K음식을 누구한테 줬냐면 이 힌두 청년한테 계속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K음식 좋잖아요 K간식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 청년이 상당히 많이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몇몇 청년들은 이 불가족 천민 대학생 형제가 늘 식당에서도 한 구석에서 먹으니까 자기들이 그 구석에 찾아가서 식사를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청년 중에 두 명은 자기의 침상을 저녁에 이 청년한테 양보를 하고 밖에 나와서 모기장 치고 매트에서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힌두 청년이 첫날 둘째 날에는 저희와 상관없이 밖에서 돌아다녔었는데 셋째 날 저희 전도집회를 저녁에 하는데 교회 밖에서 어슬렁거리기 시작하고 우리 청년들이 뭐 하는지 스키 드라마도 보기 시작하고 인형극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이 청년이 교회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 예배당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에는 저희 인도 동력자 목사님에게 와서 깐나다와 성경, 현지어 성경을 하나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 전도집회 마지막 날 영접기도를 할 때 이 힌두 청년이 와서 우리 인도 목사님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도 목사님이 그걸 물어봤어요 너 왜? 왜 예수 믿으려고 하느냐? 그냥 뭐 분위기 따라서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서 왜 예수를 믿었냐라고 이야기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의 대답이 뭐냐면 자기는 어려서부터 불가족 천민이었기 때문에 항상 혼자 밥 먹는 것과 그리고 자기 대학생활에서도 자기 스케줄드 캐스트 외에는 같이 어울려 본 적이 없는데 이 한국인 친구들은 자기들이 직접 와서 나하고 밥 먹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상한 감정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것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몇몇 자매들이 나를 어떻게 불렀냐면 브라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브라더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꽂힌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브라더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 집회에 들어가서 예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예수 수아미가 죄인들하고 밥 먹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얘들이 믿는 예수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얘들이 나를 브라더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 달리트는 자기의 깨어진 마음이 뭔가 예수를 통해서 뭔가 그 틈이 상처가 치유되는 생명력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견습성 교사 일곱 명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무엇인지 현지인들이 어떠한 경력을 가졌고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거는 두 번째예요 초라해 보이고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교사적인 삶을 교회에서 산다는 것과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관심과 고민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그렇지만 생명에 집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우리의 경계와 계산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변하지 않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성장시켜서 그 거차 안에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과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되어지고 우리의 목해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자씨 같은 우리지만 세상 속에서 꿈꾸는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football soccer 14Ray civilizatio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경ég spine fällt 나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